미국 워싱턴주 외딴 휴게소에 나타난 낯선 그림자. 간판을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는 생물체는 남미 열대우림 동물이었는데요. 휴게소를 지나던 한 경찰이 킨카주라 불리는 포유류를 발견했습니다.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곧바로 이 동물을 붙잡아 동물원으로 이송. 안전하게 격리 중이지만 대체 어떻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는지는 아직도 미궁에 빠져있다고 하네요. 이 동물원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있다고 하네요.